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혼시장 뒤쪽 반지하고 지금 전세 5,000원 평수는 한 5평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세입자분이 살고 계시고요 대출 가능합니다 반지하지만 5,000원에 건물 지은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요 한 5년은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분리형이고 오늘 이 방을 지금 이 손님까지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기약이 될 것 같습니다 반지하에 5,000원 정도면 지금 줄자까지 재기는 그렇고 분리형이고 화장실 창문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좀 이따가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침대가 침대가 이렇게 가로로 놓이고도 좀 수납장 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런 침대가 하나 방에 한 두 개는 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? 잠깐만 손님들한테 브리핑은 안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